conscientious wins 주세요! 지금 한 걸음 더! 본 것 파티! 같이! 오른쪽으로도! 자기가 뛰었습니다! 왼쪽! 왼쪽! 일단 올해 엔터테이너 2년 연속 수상 그러니까요 너무 축하 드립니다 수상 수상 한 말씀 여쭤봅시다 네, 사실 지난해에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고요. 그래서 또 올해는 다른 분이 수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나 감사하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아니, 그리고 조수혁 씨 요즘 좋은 일 앞두고 계시잖아요. 네, 올해가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0월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을 또 하게 됐고요.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유퀴즈 언더블럭이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돼서 더욱더 저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또 이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일 앞두고 계시니까 예비 신부님께도 한 말씀 여기서요? 네, 여기서 예비 신부님께 또 일단 예비 신부님 저를 만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비 신부님이 아니셨다면 아마 올 크리스마스도 솔로로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 신부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오늘의 이 수상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줬는데 너무나 또 고맙고 또 허락해 주신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주세우 시민이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와, 오늘도 정말 멋지게 나와주셨습니다. 네, 정면 한 번 봐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른쪽 한 번 봐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른쪽 한 번 봐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크로피와 꽃다발을 드릴게요. 네, 크로피와 꽃다발을 주시고 사진 촬영. 네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뒷면 한 번 준비되시면 봐주시고요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른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. 왼쪽도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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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되겠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